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 차갑다 귀로는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술의 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 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사람에게는 빠지기 쉬운 여덟 가지 잘못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주책이라 하고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어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분수적다고 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하고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하며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 여덟 가지 잘못은 밖으로는 잊으러 피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한쪽에 치우침으로서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제 힘을 너무 믿어 객기 부리지 말며 자신의 장점으로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자신이 무능하다 하여 남의 능함을 미워하지 마라. 유익한 벗이 새짓고 해로운 벗이 새짓느니라. 곧은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처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제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드릴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환대해 줄 주인이 저금을 알게 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간의 삶이란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 그가 누구든 원수 짓거나 원망 사게 하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드리는 노력은 명예역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최고의 생각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악의 생각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치켜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서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있으면 연모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운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군 줄인 자는 밥을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물을 먹이기 쉽다. 젤2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명한 사람들 모두가 물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귀로는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것이 없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오.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그 누구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강제로 믿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원하고 욕하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림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틈새 바람이 살갗에 스며듬과 같아서 그 손해를 깨닫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현명한 사람은 친하여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멀리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데도 친해지지 않거든 이 남이 부족한지를 반성하고 남을 예로써 대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공경심이 없었는지를 반성하라. 행했는데도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거든 돌이켜보아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음침하고 말없는 선비를 만나면 마음속을 털어놓고 말하지 마라. 발끈하여 성 잘 내는 사람이 스스로 좋아함을 보이거든 모름지기 입을 막으라.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을 비웃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니네 처하고 의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열 마디 말에 아홉 가지가 맞아도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도 한 마디만이라도 어긋나면 곧 흉을 보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든다. 열 가지 계략에서 아홉 가지가 성공해도 그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도 한 계량만 이루지 못하면 비방하는 소리가 사면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군자가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는 까닭이고 졸렬할지언정 교묘함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셈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마라.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매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뢰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이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 내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멀다. 교활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렵고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남을 등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편이 낫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전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켜감으로써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평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숙하게 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아무리 진실한 것이 좋아도 모두가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음흉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쉬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칼을 잘 내고 잘난 채 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이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 차갑다. 귀로는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악함을 지닌 채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죄와 괴로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술의 바퀴 뒤에 자국이 따르는 것처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의 말은 더욱 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사람에게는 빠지기 쉬운 여덟 가지 잘못이 있으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을 주책이라 하고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어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분수적다고 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하고 남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하며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는 것을 음흉하다고 한다. 이 여덟 가지 잘못은 밖으로는 잊으러 피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명구는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주군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평소에 공손하고 일을 함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함에 진실하라. 그러면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으리라.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제 힘을 너무 믿어 객기 부리지 말며 자신의 장점으로써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자신이 무능하다 하여 남의 능함을 미워하지 마라. 유익한 벗이 셋 있고 해로운 벗이 셋 있느니라. 고든 사람과 신용 있는 사람과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다. 반면 편벽한 사람과 아처 많은 사람과 말이 간사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제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드릴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환대해 줄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간의 삶이란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 그가 누구든 원수 짓거나 원망 사게 하지 마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드리는 노력은 명예역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자기의 말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어렵다. 최고의 생각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악의 생각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치켜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아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서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연모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 셈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서 배운다. 이익이 앞에 있을 때 의리를 생각하고 위급한 시기에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킨다면 완성된 사람이라 하겠다. 군 줄인자 군 줄인자는 밥을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물을 먹이기 쉽다. 젤2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명한 사람들 모두가 물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귀로는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라.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것이 없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착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질환의 방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할지라도 곧 그와 더불어 감화될 것이요.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든 듯하여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그와 더불어 감염될 것이다. 그 누구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강제로 믿지 않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원하고 욕하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림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처마는 사람은 틈새 바람이 살갗에 스며듬과 같아서 그 손해를 깨닫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귀하게 여겨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를 공경한다. 현명한 사람은 친하여 그를 공경하고 못난 사람은 멀리하여 그를 공경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경하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인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데도 친해지지 않거든 이 남이 부족한지를 반성하고 남을 예로써 대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공경심이 없었는지를 반성하라. 행했는데도 기대한 발을 얻지 못하거든 돌이켜보아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음침하고 말없는 선비를 만나면 마음속을 털어놓고 말하지 마라. 발끈하여 성 잘 내는 사람이 스스로 좋아함을 보이거든. 모름지기 입을 막으라.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을 비웃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니네 처하고 위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열 마디 말에 아홉 가지가 맞아도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으면서도 한 마디만 이라도 어긋나면 곧 흉을 보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든다. 열 가지 계략에서 아홉 가지가 성공해도 그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도 한 계략만 이루지 못하면 비방하는 소리가 사면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군자가 침묵할지 언정 떠들지 않는 까닭이고 졸렬할지 언정 교묘함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받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여하가 남 앞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셈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마라.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매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네 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뢰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이 자기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말싸움을 하지 않으며 말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진실된 말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즐거움을 주는 말은 결코 진실되지 못하다.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 내동 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한 언행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가고 악에는 악이 돌아간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욱 나쁜 일이다. 이러한 거짓말이 특히 해로운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남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멀다. 교활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렵고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남을 등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편이 낫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금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전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켜 감으로써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다. 평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숙하게 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 이다. 아무리 진실한 것이 좋아도 모두가 진실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좋지만 실속이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음융하여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쉬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칼을 잘 내고 잘난 채 하는 사람을 보거든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 이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 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 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믿는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는 대담해져서 훨씬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이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